여기 보시면 일단은 8월에 신상품이 또 출시가 되었는데요 8월에 일단은 DB손해보험 먼저 어떤 내용을 시작되는지 바로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일단은 팔로우 DB손해보험이에요 그래서 지금 8월달 아직 내일까지 남았는데요 8월달 신상품 바로바로 올려 드릴게요 DB손해보험 일단은 무사고 할인되는 나에게 맞춤 초경증 간편 그리고 부담보 인수되는 건강할 때 가입하는 행풀 그리고 청춘어람 그리고 신상품 출시 안내심 요즘에 면책 감액 없이 바로 보장받을 수 있는 3대 진단금 체증형이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요즘에 면책 감액 없는 이런 지금 면책 감액 없는 암보험 뇌질환 심장질환 메리치에 이어서 DB손해보험도 8월달에 출시될 예정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나에게 맞춘 초경증 간편 보험이죠 초경증 간편도 매년 5%에서 10% 무사고 할인 그 6년에서부터 이후 병력에서도 예외질환 예외질환이 있구요 건강할 때 가입하는 종합보험 건강 고지 할인형도 부담보 인수 가능하고 부담보 인수에도 무사고 할인이 가능하다는 거죠 자 암 같은 경우는 통화암이죠 원발암 10번 전이암 8번 원발 부위 상관없이 도착지 기준으로 요즘에 도착지 기준으로 많이 보장을 받을 수 있는데요 요즘에는 출발지가 아닌 도착지로 그거 외에도 우리 수수비 같은 경우도 1호종 원래 수수비의 맛집은 또 DB손해보험이잖아요 그래서 매회 보장을 바수가 있고 그리고 치액, 재앙절개, 요실금, 체외충격파 여러가지 보장을 바수가 있고 질병수수비도 250만원까지 자 비급여 표적항암치료비도 몇다지는 출시가 되었는데 솔직히 인기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넘어가도록 하구요 일당, 1인실, 2, 3인실 간병비 지원까지 모두 다 단돈 만원에 가입이 가능하구요 간병인 사용일당 경우도 입원 지원비까지 그리고 요양병원에서도 간병인 사용시에도 최대 400만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도 매우 매우 큰 장점이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자 신상품에 참 좋은 행복 더주는 종합보험 그리고 3대 체증형 진단비, 암내신 바로 보장형도 이제 곧 출시될 예정이에요 라인업은 넘어가구요 자 나에게 맞춘 초경증 간편 보험이죠 그래서 타사, 건강제 10년 고지보다 저렴한 38호 저 보호망이 3, 10, 10, 5, 10, 5, 10, 5 다 설계받는데요 DB 손해보험이 가장 저렴하더라구요 DB 손해보험이 요즘에 미쳤나봐요 간편 보험 중에 38호 보험이 가장 저렴하다 그래서 DB 간편 38호 보험은 K사나 타사에 9만4천원짜리 10년 고지정보다도 훨씬 더 저렴하기 때문에 DB로 추천해드리고 있어요 자 만약 고객님이 병력이 있다면 50세 고객님 1년 전에 폐렴으로 10일 입원했어요 2년 전에 추간판 탈출증으로 수술했어요 인수, 할증, 부담보가 있는데 38호 가입이 가능하구요 할증, 부담보도 없다는 거죠 하지만 타사는 건강고지형, 할인형으로 상품 가입 불가가 되고 할증, 부담보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38호 보험으로 많이 가입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간편 보험끼리 비교해도 당연히 간편 38호 그래서 타사 대비 역시 머니머니 해도 머니가 저렴해야죠 그래서 보험료가 매우 저렴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고 자 병력 때문에 3호 가입했다면 무사고 할인, 디비 손해보험은 매년 5%부터 10%까지 최대 3번 타사는 아예 가입이 안 돼요 치료 내용이 예외 질환에 해당이 된다면 디비 손해보험은 나에게 맞춘 초경증 약 110개 정도 운영을 하고 있고 타사는 아예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건강할 때 가입하는 행풀, 청추어람 이런 부분들도 많이 가입을 하고 있는데요 5년 내에 치료욕 때문에 건강고지, 하리형이 망설이시나요? 그러면 고객이 5년 내에 치료욕이 있다고 하는데 건강고지, 하리형 상품이 인수가 될까요? 네, 일단은 5년 이내에 치료욕이 있어도 디비 손해보험은 부담보로서 가능합니다 부담보 인수에도 무사고 할인이 있으면 가능할까요? 무사고 할인 중에서도 무사고 전환이 가능하다는 거죠 결론적으로는 부담보 승인도 OK 이후에 무사고 할인도 OK 받을 수가 있다 자, 8년 고지 저렴한 보험료예요 그래서 디비 손해보험 8년은 타사 10년보다도 고지상은 2년 더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역시 보험료가 가장 저렴하기 때문에 디비의 385 보험이 가장 저렴하다 자, 이대질환 나비면제까지 완벽해요 40세까지는 내열과 허혈성 진단시 나비면제가 되고 41세부터는 진단이 아닌 수수시에도 나비면제가 된다는 거죠 자, 요즘에 통합암, 전암 진단비가 이슈잖아요 특히 안보험, 기가입자 고객을 위한 전의암 업셀링 플랜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유방암, 사망률이 몇 프로예요? 약 40대, 50대, 70% 유방암 환자 중에 뼈 전의가, 뼈에 전의가 있는 게 75%라는 거죠 그리고 60대도 2만원 그래서 폐 전의가 됐다, 뼈 전의가 됐다, 간 전의가 됐다 각각 2천만원씩 수수비, 방사선, 혹은 항암치료제도 매년 1억까지 보장을 봐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통합 전의암 진단비 2천만원 담보도 상급종합병원 암 주요치료비 최종 1억까지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죠 전의암 업셀링이 플랜에 완성해줄 비급여, 표적항암 약물허가치료비도 같이 넣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떤 암으로 전의가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통합 전의암, 출발지 기준이 아닌 요즘에 촌스럽게 출발지로 가입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도착지로 가입이 가능하고 어떤 치료를 받게 될지 모르니까 수술비, 약물, 방사선 이런 걸로 준비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그거 외에도 여기 보시면 비급여 치료도 역시 매우 비싸니까 그래서 최대 7천만원까지 비급여 치료로 표적항암으로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통합 전의암 진단비 2천만원씩 비급여 표적항암 7천만원 상급종합병원 암 주요치료비 1억, 항암방사선 1천만원 이렇게 넣어도 보험료가 2만원대로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죠 질병 1호종, 생보영, 손보영 장점만 살려서 DB손보, 하이브리드, 자동차도 아니고 하이브리드 종수수비까지 다빈도, 다빈도라는 건 뭐죠? 우리가 가장 많이 아는 거 특히 치액, 재앙절개, 요실금, 체외충격파 보장이 되고 최대 가입금액도 1종, 3종, 4종, 5종이 이 모두가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 그것뿐만 아니죠? 면책사항이 걱정이신가요? 국내 총 진료인원 대비 중에 질병 환자 비율이 0.75%, 0.74% 100명 중에 1명은 여기서 진단을 받고 수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질병수수비 매회 지급도 걱정 없이 매회 250만원 그런데 순수 250만원이 아니죠? 순수 질병수수비는 30만원 그리고 질병수수비 상급종합병원은 100만원 그리고 12대 제외되는 건 120만원 이렇게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 상급종합병원 수술건수 상위 리스트죠 내시경, 경피적 담도는 많이 하고 담낭 절제술, 스탠드 삽입술, 일반 척추수술도 역시 250만원까지 수술 후에 입원 간병까지 한다면 이 모든 걸 거의 3만원대에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자, 2, 3인실 입원일당 앞으로 더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1인실에 TO가 다 꽉 찼으면 어떡하죠? 상급종합병원에 있어야 되는데요 죄송합니다 상급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도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알아두실 필요가 있다, 없다, 있다는 거 앞으로 더 중요해져요 그래서 1인실도 좋지만 1인실에 입원을 안 하면 어떻게 되죠? 상급종합병원에 가야 되잖아요 상급종합병원에 가서 2, 3인실 그래서 치료를 받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1인실 60만원 2, 3인실 10만원 간병인 사용일당 천만원 이렇게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요 저희 세아가 뒤에서 놀고 있네요 1, 3인실 간병인 지원 만원 플랜도 있어요 그래서 1, 3인실 간병인 지원 만원 플랜도 있기 때문에 이거 전부 다 넣어도 1인실 60만원 간병인 그리고 2, 3인실에도 10만원 다 넣어도 보험료가 만원 채 가입이 안 되기 때문에 단돈 만원으로 준비할 수가 있다 그리고 상해질병치료정금 물론 하나손해보험이 50만원까지만 되지만 보험료가 훨씬 더 저렴한 DB손해보험도 100만원부터 유병자 간편도 100만원부터 보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상해질병치료정금 100만원부터 1000만원까지 그래서 지금 연간 지금 10년 갱신형 타사는 20년 갱신형도 있는데 좀 아쉽긴 해요 그래서 10년 갱신형 타사는 없는 회사도 있고 그 다음에 20년 갱신형도 있지만 실손에서 면책상에 있는 고지혈, 고혈압, 당뇨, 초음파, 재앙절개, 임신, 출산 이런 게 모두 다 보장을 받을 수가 있죠 더 나아가 하나손해보험은 정신병원이나 요한병원도 보장이 되다 보니까 이런 모든 부분도 매우 큰 장점이 있다는 거죠 요한병원도 보장되는 간병인 지원 입원비 그래서 치매로 요한병원에 1년 정도 간병인을 사용해서 비용 걱정이 많았는데 DB손해보험 간병인 사용 1단과 입원 지원비를 함께 해서 다행이에요 DB손해보험 최대 400만원 타사는 거의 다 안되죠 간병인 사용 입원 지원이라 질병인 상해로 입원하여 간병인 요한병원에 포함한 사용한 경우 간병인 사용 지원비를 지원해 준다 요렇게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DB손해보험이에요 합산 방식 연간 질병상의 합산 1일안도 25만원 요한병원도 보장이 되죠 하지만 타사는 안되기 때문에 역시 DB손해보험이 굿이다 다음은 참 좋은 3.12보험 그래서 1년 이내 입원수술 1년 이내 중대질병만 아니면 가입이 되고 기존에 걸렸던 암이나 뇌질환 심장질환 기왕형 지왕증 그것뿐만 아니죠 예전에 걸렸던 모든 부분도 전이나 재발 잔존돼도 모두 다 보상을 봐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3.11보험 그래서 1년이나 2년 전에 암 환자분들 입원이나 수술하신 분들은 3.11보험으로 가입하시면 나중에 보험가입 이전에 암에 걸렸던 부분이 전이가 돼도 모두 다 통크기의 보장을 1억 한도내로 나온다 하지만 삼성은 안된다는 거 보험료가 좀 비싸요 50대는 3만원 60대는 4만원 정도 그리고 한눈에 보는 DB손해보험 운전자 운전자가 DB가 좀 여러가지 장점도 많이 있고 출시가 되었고 누수하고 급배수 누출손해 일배체 이 모두가 보장을 받을 수 있고 급배수가 최대 500만원까지 100만원 가입시 자기부담금은 없어요 이런 모든 것도 보장을 받을 수가 있지만 운전자 보험은 보험료가 좀 더 비싸다 그래서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 DB손해보험은 큰 문제는 없고요 받을수록 보장이 커지는 3대 진단비 체증형 그래서 내동맥류 진단받으면 천만원 그리고 체증대서 폐암으로 진단받으면 3천만원 협심증 5천만원 그래서 계속 체증형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진단비 하나로 최대 9천만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 암내심도 바로 보장 면책 감액 없이 하지만 DB손해보험 기존의 실손이나 암내심 기본적으로 가입이 1년동안 되어있어야 가입이 된다 바로 보장 담보 리스트죠 암진단 유사암 여러가지 이런 부분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에게 맞춘 초경증 간편보험이죠 무사고 계약전환 무사고란 계약 시점부터 질병이나 상의로 입원수술을 안 했을 경우 1년마다 할인을 해줄 수 있다 이런 부분들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가수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